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날폭 넓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날폭 넓이는 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일반적으로 넓은 폭을 갖고 있는 중식도 그리고 좁은 폭을 갖고 있는 연하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넓은 폭과 이 좁은 폭의 연마각에 대한 포스팅이고요 연마각을 설정하실 때 연마각이 바르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포스팅입니다 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 연마할 때 칼등에 동전 3개 정도의 높이로 칼을 연마해라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다른 종류의 칼들에 모두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칼 연마각이 이 세 종류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나리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 이런 모양의 각도기를 사용하시거나 두 번째로 이런 모양의 각도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도기는 디지털 각도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에 올리고 0점을 맞춰 줄게요 베이스가 고정되지 않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식도를 측정해 볼게요 각도가 현재 6.6도가 나오네요 다음은 나키리입니다 이제 16.3도가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야나기고요 야나기 같은 경우는 26.9도가 나오고 있네요 보신 것처럼 칼등 쪽에 같은 높이로 설정했을 때 각 칼마다 칼폭에 의해서 각도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도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각도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도기입니다 첫 번째 각도기입니다 각도기는 지금처럼 사용하시게 되고요 숫돌 위에 각도기를 올리시고 칼을 그 밑에 위치하신 다음에 각도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칼폭이 넓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칼폭의 칼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네 중식도와 마찬가지로 각도기 위치는 같고 각도기 밑에 쪽에 칼을 위치해 주시고 각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중식도와 마찬가지로 25도 정도의 각도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나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나기에요 야나기도 마찬가지로 설정 방법은 같고요 지금 각도 나오는 게 나머지 중식도와 나키리와 같이 비슷한 각도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각도기로 한번 다시 설정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각도기에요 두 번째 각도기도 25도 설정이고요 이전 첫 번째 각도기와 비슷한 각도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칼 각도를 설정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나키리, 나키리 각도입니다 네 중식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각도가 설정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야나기 각도입니다 세 개 모두 비슷한 각도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각도기 설정이 끝났고요 이 두 개의 각도기 같은 경우는 넓은 날폭을 갖고 있거나 좁은 날폭을 갖고 있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각도기 같은 경우는 연마를 하실 때 각도를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이 각도기 같은 경우는 칼 연마 가이드처럼 날을 각도기 위에 올리고 기본 설정대로 약간의 이동을 취하실 때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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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